싸움을 안 하고요. 잡종들은 세 번에 싸우면 싸우면 안 하고요. 소종들은 싸움을 안 하고 차요. 그래서 자기가 예쁜 암흥이 있다거나 맛있는 포기가 있으면 싸워. 그런데 싸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함부로 안 싸워. 이것이 잡종하고 틀린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어디께 좋은 일 도로에겐 철공사를 부르는 거라 생각할게요. 함부로 안 할게요. 함부로. 함부로 안 다 갈勳 incent. 연사,ello,равствуйте. 총나 장식 사unt. 대박이에요.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종제님을 접했고요. 그 다음에 원래 진돗개를 키웠었는데 진돗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국경협회를 또 이렇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루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무엇입니까? 우리 총재님을 보고 오시고 느끼신 점? 아 우리 총재님이 훌륭하신 분이죠. 이건 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또 혼자 또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으로서 대대통령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그냥 정이 흘러 넘칩니다.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또 느낌도 좋고 또 이렇게 힘들게 와서 혼자 일을 해도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또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